5년 전에 여수 예울마루 극장 개관 기념으로 벽 속의 요정을 하러 왔었어요. 근데 제가 전국의 모든 극장을 다 다녀봤는데 정말 경관도 좋고 깨끗하고 잘 지어진 극장에 스태프들은 또 얼마나 친절하고 그러는지 최고의 극장 같았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극장이 덜 알려져서 관객들이 정말 구름대 같이 몰려들기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그때 공연을 마친 기억이 납니다. 5년 만에 다시 오니까 역시 극장도 깨끗하고 또 스태프들도 좋고 아주 자랑스러운 극장입니다. 근데 오늘 관객이 많이 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20년이면 이 예울마루의 위상에 맞는 관객 여러분들이 꽉꽉 채워주실 문화시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수의 최고의 좋은 극장의 이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퍼지는 그날까지 좋은 작품 많이 유추해 주시고 좋은 관객들 꽉꽉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울마루 화이팅! 예울마루 화이팅! 예울마루 화이팅! 예울마루 화이팅! 예울마루 화이팅! 예울마루 화이팅!